해보시죠 아뇨 아뇨 일단 요것도 붙이셨는데 왜 자꾸 나의 구렁퉁이로 빠뜨리시려고 일단은 그냥 권용을 해드렸을 뿐 이런거 말은 하지만 센터를 바르시고 센터 없을때는 그냥 물 바르셔도 돼요 근데 쟤 반다이는 워낙 잘 떨어져서 결국엔 해야되잖아요 반다이는 데칼을 너무 두껍게 하니까 그런거고 데칼이 좀 얇으면서든지 잘 붙어야 하는데 얇으면 또 흙미로미로 해서 잘 찢어지고 또 안 찢어지게 하려고 너무 얇게 하면 처벌자들 못하면 같은 경우에는 붙이다가 다 찢어먹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덮어버리고 색칠도 안해버리구나 예전에 요런걸 딱 에나멜으로 붙이래가지고 그렇게 커버했을때 바트라이프로 좀 잡고 땡기시면 잘 좋아한데 바트라이프로 쭉 땡기시면 잘한데 이거 이렇게 쭉 땡기시면 OK 어이쿠, 또 흙미로미로 콕하고 눌러봐요. 살짝 띄워놓으면 나중에 떨어지더라고요.